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 지여다. 아멘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선교주일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영육관으로 재충전되는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도 스페인어 통역을 위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여러 선교사님들의 현장 사역을 들으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 계신 그 현장에 말씀이 일어나는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또 계속해서 각 현장에 복음 증거가 일어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듣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복음들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 현장에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볼 때 정말 이번 선교 지난 선교 주간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선교의 마음을 품는 또 우리 국내에는 전도의 마음을 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을 적어봤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선교사님들의 각자의 나라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보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237선교라는 또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37선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남기신 영원한 미션인 것이죠. 237선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 선교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237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그 선교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전도선교를 위해 우리 도움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완전하고 모든 것인 하나님은 전도선교를 위해 우리의 능력을 도움으로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도선교에 도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선교에 다시 말해 나의 능력과 힘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변화가 절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각자의 현장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현장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야지만 그 현장이 변화되고 분명히 생명이 넘치는 그런 현장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말 이 중요한 2, 3, 7 현장에 우리 예원교의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또 예원교회를 통해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냐 영적 영향력을 입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현장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영적 영향력을 입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 3, 7 현장이 오직이 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토를 통한 나의 복음을 가지고 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토의 복음의 능력 나의 판단, 나의 기준, 나의 능력, 나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토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이 있는 그 현장에 생명부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선교주간을 지나왔고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계시는 모든 지역과 현장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토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며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정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토의 복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토를 대속제물로 보내줬다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의 각 현장에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토의 비출 비추는 견고한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이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것에 당연히 기준이 되면 안 되지만 또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다른 것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이 세상의 것에 기준을 맞추고 사는 지금 그 현신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뭔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장세기 3장 6장 11장인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순간 바벨탈처럼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이 잠시 있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따라가게 되면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따라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현장에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너무나 쉬운 복음이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이지만 이것을 몰라 이 세상에는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예언교의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가득 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인 것이에요.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이 복음을 모르는 이삼진나라 오천종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일 우리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 창세전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안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현장을 보게 되면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 한순간 현실에 딱 닥치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보면 이 사단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인 것은 모르고 그냥 내가 죄수가 없어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안 풀리는구나 하면서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요. 하지만 안으로는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유일한 전도자들이 바로 이 새벽에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이 복음을 모르는 또 2, 3, 7, 1, 5천 종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 노다. 아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선포하면 그 불신자들의 시간표에 따라 분명히 변화되는 생명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하질 않아요. 문제는 우리 관계가 이상해질까 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전달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재창조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죄와 문제 속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처럼 스대반처럼 또 베드로처럼 또 성경에 이 모든 복음을 위해 순교당한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나오지만 정말 이들처럼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파수망대로 분명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어권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많은 다민족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2년마다 본 현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자마자 믿었던 것도 아니죠. 전혀 복음을 몰랐던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더니 본인들이 다민족이 다민족끼리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 공군이었던 작년 만에 갔던 우리 안드레스라는 공군인데요. 지금 공군기지에 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랩런트 하나 있어요. 페로 랩런트에 8살짜리 랩런트가 있었는데 정말 그 8살짜리 카톨릭 신자였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지금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모든 또래 아이들에게 카톨릭 마리아는 복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마련을 선포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복음을 전달만 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신비의 이 말씀을 전달만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다민족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만 했을 뿐인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들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포만 할 때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영혼구원에 새로 살아나는 그런 영생의 역사가 있을 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앞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 오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237나라 오천종족 복음하에 또 이 구원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로 오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이냐 모든 구원이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작정함에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정말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견고한 구원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인 구원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물질 또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문화와 현장의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면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과 저주와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바울과 스테반 빌립도 성경의 여러 복음의 인물들처럼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선교의 열정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요. 정말 이 간증들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 마음 이 뜨거운 열정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본인보다 일본인을 더 사랑하는 그 열정을 봤을 때 정말 와우 어마한 현장이구나 이 복음의 사랑이 너무나 넘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대충 이 세상을 살다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세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한 사람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에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준비된 영혼과 제자를 만날 수 있는 미션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참명, 서명,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카신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속에 항상 전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죠? 전도의 선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며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고한 망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원이라는 공동체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하라고 우리 교회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위에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원교회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가 있는 각자의 현장에서 선포하시고 전포하시는 우리 전도자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